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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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이동하시네요. 3분 이동을 시작하시네요. 다음은 1분 이동을 시작하는 2분 이동을 시작합니다. 3분 이동을 시작하시면서 3분 이동을 시작합니다. 1분 이동을 시작합니다. 야, 유산 매트! 사람 맞아, 사람! 진짜 잘했어, 아니?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원래 이렇게 하기도 마쳤는데 이따? 이리로 나와 있다가 들어가니까 오 살같이, 우 Was 오 살같이 있던 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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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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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 ... ... ... ... ... 여보여! 여섯 번 더 하고! 빨리 하고! 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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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 주세요! 몰 주세요! 몰 주세요! 수연아, 수연아, 수연아 가온데 없어요. 가온 데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글이 헷갈린 공포에 받았어요. 네, 네, 네. 계란을 보내주세요. 부디, 부디. 부디, 부디. 부디, 부디. 부디,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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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머리, 머리! 가운데! 밟지마 밟지마! 나이스 가! 나이스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내려가 내려가 한 분만 힘든 거 밖에 할 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주마! 주마! 한 명 와줘야지! 헷! 헷! 하나! 그렇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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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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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았어! 진짜 좋았어! 거의 지금 80대 20이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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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다시 개화를 하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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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경 세게 잘 맞으러 왔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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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なんала! 화이팅! 우리 안경 세게 잘 맞oplan사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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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나이스! 와! 시원하다 앞으로! 들어가! 이리와! 야! 가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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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피!! 야! 옛날에 눈이ries. 빨리 피!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건가요? 발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하나도 몰라... 일리야. 일리가 안돼. 야! 일리야! 일리야! 유야! 이리 와! 지은아! 돌아 뛰니까 기립받이지? 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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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쫀바다, 자자자자자. 푹시, 주관. 시원 씨, 시원 씨. 아, 주원 씨. 공포, 공포. 조용! 수빈이, 수빈이. 좋아. 큐이, 더 쪼매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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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고. 빨리, 빨리. 빨리. 뒤에 간다, 뒤에 간다. 뒤에 간다, 뒤에 간다. 자. 뒤로. 가구. 빨리. 야, 뒤로 가. 바로, 바로. 뒤로 가. 야, 뒤로 가. 간다, 간다, 간다. 됐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에이! 이리放다, 이리放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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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